오늘은 저쪽에 보이는 흙 벽이 있어요. 한 아래로 깎아진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풀이 한 곳에 가운데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타켓으로 삼고 한번 타격을 거기다 해볼게요. 일단 줌을 좀 당겨 볼게요. 아 줌으로 당기면 저 부분이 보이네요. 한번 거리는 한 20m 조금 넘어 보여요. 야외에 모처럼 나와서 샷을 세 보도록 할게요. 나중에 줌으로 당기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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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최종도 이구요 한번 요걸 그곳을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농로길 옆에 오솔길이 있는데 그 오솔길 옆쪽에 절벽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절벽 쪽이 시야가 잘 들어와서 제가 길 건너에서 쏘고 지금 이제 확인하러 가보는 길입니다 이걸 컴퓨터에 넣었다 저장하고 편집하고 이런 기술이 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들고 뛰어다녀요 제가 쐬던 15발 쐬던 산창군이네요 풀을 보고 쐈지만 뭐 여러 곳으로 여러 곳으로 퍼져서 이렇게 속에 충알도 보이고 하네요 오늘 샷이었는데 요 크기가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새총 가지고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이정도 이정도 네 이정도 크기와 비교해 보시면 아 얼마나 이게 산탄인지 집탄인지 확인이 되십니다 거리는 약 25m 정도 되보여요 이상 오늘 영상이었습니다